8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임시 테이블은 어렵지는 않고요. 이름 그대로 잠깐 임시로 사용하는 테이블이 임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과 거의 동일한데요. 만들 때만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 이렇게만 붙여주면 돼요. 나머지 정의하고 이거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임시 테이블에서 맨 뒤에 옵션 중에서 온 커밋 딜리트 옵션이 있거든요. 이거를 주면요. 커밋이 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돼요. 그리고 온 커밋 프리저버 이 옵션은요. 세션이 종료되면 SQL 디벨로퍼가 닫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닫히고 나면 완전히 데이터가 삭제돼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빨라요. 메모리 상에 생성돼서 굉장히 빨라서 임시로 어떤 데이터를 왕창 갖다 놓고 여러 명이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임시 테이블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이블 딥에서 워크시트를 하나 열죠. 먼저 테이블 딥에서 워크시트 하나 열고요. 하나 더 열게요. 워크시트를 두 개 열고 작업해 볼게요. 이따 비교할 게 있었어요. 하나 더 열고 먼저 첫 번째 워크시트에서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죠. 제가 커리문은 복사했으니까요. 먼저 Create Global Temporary Table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TempTBL 이건 제 맘이고 아이디와 유네임 일반 테이블과 동일하죠. 이것만 붙었을 뿐이죠. 실행해 볼까요?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네요. 왼쪽에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서 테이블 딥에 새로 고침, 안 보이면 새로 고침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고침 하면 TempTBL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콘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얘가 임시 테이블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QL 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저 테이블 뷰를 확인하면 돼요. 실행해 볼게요. 그럼 현재 테이블들이 다 보이고 이게 Temporary 여부가 보이거든요. TempTBL 우리 Temporary죠. 그래서 여기 Y 써있으면 얘가 임시 테이블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테이블처럼 데이터를 똑같이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어요. 데이터 두 건 입력하고 조회해 볼까요? 잘 되죠? 이번에는 인서트 했으니까요. 커밋으로 데이터를 확정 지어보죠. 커밋 시켰어요. 됐죠?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임시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On, Commit, Delete, Row라는 옵션이 여기 뒤에 붙은 거랑 똑같아요. 아무 옵션도 안 주면 그러면 얘는 만약에 커밋이 날아가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임시 테이블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날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워크시트 해볼게요. 옵션을 좀 바꿔서요.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옵션을 좀 바꿔보죠. 자, On, Commit, Reserv, Row 이렇게 해주면요. 얘는 커밋이 날아가도 데이터가 살아있어요. 해보죠. 임시 템프 테이블 2만 읽어요. 데이터 2개 넣을까요? 당연히 조회 안 해도 보이겠죠? 그리고 Commit 해볼게요. Commit 하고 Commit을 해도 데이터가 보이죠?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임시 테이블에 만든 옵션에 따라서 Commit에서 데이터가 남아있을지 삭제될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자, 템프 TBL2를요. 워크시트 1에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여기서 조회해 볼게요. 워크시트 1에서 조회하면 당연히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세션이 다른 접속이더라도 템프 테이블은 조회는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삭제를 할 건데요. 아니, 삭제 말고 완전히 세션을 닫아보죠. 닫고, 얘도 닫고요. 세션을 닫는 것은 디벨로퍼를 닫고 완전히 접속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템프 TBL2 데이터가 있었죠? 어깨가 계속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거 뜨면 잠깐 기다려 보죠. 자, 테이블 데뷔에서 접속할까요? 워크시트 열고요. 자, 셀렉트를 확인하면 데이터가 없죠. 세션이 종료되면 데이터는 완전히 날아갑니다. 자, 드랍 테이블로 일반 테이블과 동일하게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 삭제하는 고문인데요. 테이블 삭제 고문은 간단하죠? 드랍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PK, FK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면 캐스케이드 컨트롄트를 붙여줘야만 삭제됩니다. 우리 예에서는 유저 테이블을 삭제할 때요. 그래서 ByTBL,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이 웨래키 테이블로 같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붙여줘야지 기본 테이블 있죠? 기존 테이블인 유저 테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근데 무조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수정 볼까요? 테이블을 수정하는 것은 얼터 테이블 문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옵션이 좀 다양해요. 왜냐하면 테이블에 열을 추가한다든가 열을 삭제, 이름 변경,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직접 같이 해볼까요? 교재 347페이지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열을 하나 추가하려면요. Add이에요. 그냥 Add만 쓰고 열 이름, 데이터 타입. 그리고 필요한 디폴트라든가 널값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실행해보죠. 그러면 열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열을 추가하면요. 맨 뒤에 추가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열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 친 다음에 콤마로 이렇게 애들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3개가 추가가 됐겠죠. 열의 삭제는요. 드랍 컬럼을 쓰면 돼요. 얼터 테이블하고 드랍 컬럼 열 이름하고 열이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열을 삭제할 때는 드랍 컬럼이 아니라 그냥 드랍만 쓰셔야 돼요. 드랍하고 가로 열고 콤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열도 삭제가 됩니다. 열 이름 변경은요. 리네임 컬럼이에요. 리네임 컬럼 하면 열 이름이 변경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의해야 되냐면 혹시 이 열의 다른 게 무슨 외래키로 잡고 있다면 나중에 데이터가 막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열의 이름을 바꿀 때는 신중히 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바꿔주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테이블 설계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신중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데이터 형식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얘는 모디파이머를 쓰면 돼요. 그래서 모디파이 열 이름 새로운 데이터 형식 이렇게 하면 열의 데이터 형식도 변경되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하려면 드랍 프라이머리 키 만드는 거는 Add Constraint는 여러번 했으니까요. 드랍 프라이머리 키 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삭제되는데 이게 원래 삭제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pk, fk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삭제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 아까 실습상 그거를 빼버렸나 보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pk, fk가 있으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fk, foreign 키를 먼저 삭제한 다음에 바이 테이블 있죠. 여기 있는 foreign 키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하고 지금 이거 열을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의 제약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foreign 키로 연결되어 있는 foreign 키를 먼저 제약 조건을 삭제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의 제약 조건을 삭제하라. 얘는 왜 열 이름을 안 쓰냐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열 이름을 따로 쓰지 않고요. foreign 키를 열 이름을 써주셔야지 됩니다. 이제 349페이지에요. 실습 4번을 같이 진행할게요. 실습 4번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테이블 제약 조건과 수정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74번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 테이블 먼저 삭제해버리죠. 삭제해버리고 먼저 제약 조건은 아무것도 없죠. 빈 테이블을, 그러니까 테이블을 그냥 두 개 만들게요. 제약 조건 없이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을 만들게요. 안 외고 일단 안 외고요. 자, 시퀀스도 기존에 쓰던 게 있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완전히 제약도 끊없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네 것만 입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얘는 널값을 줬어요. 출생연도에. 그리고 얘는 일부러 1971인데 1871로 오류를 넣었어요. 일부러 넣어볼게요. 당연히 지금은 아무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잘 들어가지죠. 자, 이번에는 얘네도 네 건을 넣을게요. 자, 바이 테이블에 구매도 네 건 넣었어요. 당연히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제약 조건을 생성해볼게요. 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생성해볼까요? 자, 어디에 생성하죠? 유저 아이디 열이죠.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키 얘를 지금 PK로 지정하는 거죠.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실행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낱널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확인하려면 여기서 유저 컨트롤 인츠를 확인하면 돼요. 자, 테이블 디비에 유저 디비에 대해 타입 P, 프라이머리죠. 얘는 프라이머리를 확인하자. 그러면은 방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디스크라이브하고 테이블 이러면 테이블의 낱널 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보이죠? 낱널로 자동으로 프라이머리를 키니까 유저 아이디가 낱널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웰의 키 설정해보죠.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열의 웰의 키 설정하는 것은 구문은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그런데 이제 오류가 나네요.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죠? 예상하시죠? 이 BBK가 아직 여기 회원이 아니잖아요. BBK가 아닌데 이 세명은 회원인데 이 BBK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PK, FK를 하려니까 어? 이거 회원 아닌데 PK, FK 못 맺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법이요. BBK를 삭제할게요. BBK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맺어볼게요. 다시 맺으면 이제 데이터가 이상이 없으니까 PK, FK 관계가 잘 맺어졌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볼 게 있어요. 뭘 생각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기준 테이블에 PK에 입력이 돼 있어야만 여기가 입력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상 아직 이거는 입력을 안 하지만 이 대용량 데이터는 먼저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 PK, FK 관계 때문에 여기에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여기에 입력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요. 잠깐 디세이블 시키는 거예요. 컨트라인트 키를, FK를 그러니까 포링 키를 잠깐 디세이블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쭉 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잠깐 정지시키고 데이터를 쭉 넣고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죠. 해보죠. 얼트 테이블을 먼저 디세이블 시킬게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 얘네들 아직 다 여기 없는 데이터죠. 그래도 데이터가 잘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이네이블하고 얘를 지우잖아요. 노 밸리데이터를 지우면 이네이블하면서 또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오류네 이렇게 하거든요. 현재 오류는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다시 얘만 살려놓고 기존 데이터 체크를 안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네이블 시키면서 노 밸리데이트 이 옵션을 주면 다시 켜지되 기존 데이터를 체크를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PK, FK 관계가 활성화 됐어요. 물론 지금부터는 다시 입력하면 체크를 하겠죠. PK, FK를 기존 것만 체크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체크 제약 조건 걸어볼까요? 우리가 출생년도는 19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제안을 둘게요. 이네이블 옵션은 사실은 기본값이라서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써봤어요.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죠.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예상되시죠? 우리가 입력할 때 일부러 잘못 넣었죠? 1971인데 1871로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럼 쟤를 이제 수정하고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진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데이터가 이미 뭐 몇 천만 건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오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걸 다 수정한 다음에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이터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는 일단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크 제약 조건을 걸대 Enable No Validate 예를 하면 체크 제약 조건을 걸대 기존 데이터는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체크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완전 무결한 게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일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까지 완전 무결하게 수정을 못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데이터도 정상에 넘어 볼까요? 나머지 회원들도 입력을 시켜보죠. 됐죠? 이제 정상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운영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BBK 이 친구를요. 이번에는 탈퇴시켜보죠. 그럼 Delete 하면 되죠? 탈퇴가 안되겠죠? 왜 안되죠? BBK가 여기에 FK로 묶여져 있죠? BBK가 물건을 몇 번 샀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삭제한 다음에 얘를 삭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 ForenKey 제약 조건에서요. 일단 ForenKey 제약 조건을 먼저 지울게요. 지우고 ForenKey 제약 조건을 만들 때 On Delete Cascade 이 옵션을 주면요. FK에 있는 부분이 삭제되면 ForenK에 있는 부분도 따라서 삭제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됐죠? 그리고 다시 BBK 지워볼게요. 지우면 얘가 한행만 삭제됐지만 얘 딸려있는 것들도 삭제됐을 거예요. 확인해볼까요? By Table을 확인해보면 BBK 관련된 건 다 없어졌죠? 이번에는 출생연두열에 아까 체크제약 조건을 걸어놨죠? 출생연두열에 한번 삭제해볼까요?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데 삭제가 되네요. 체크제약 조건은 열을 삭제하면 그냥 같이 함께 삭제가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Table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Table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죠.